네 안녕하십니까 서른다섯번째 만화를 보고 내용 독해 이해 핵심 표현 영작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는 만화 내용은요 특히 여자분들이라면 당연히 쉽게 알 수도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남자들은 이 그림에 있는 남자처럼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번째 핵심 표현 What's wrong? 뭔 일이야? 무슨 일 있어? What's wrong with you? 너 뭐 잘못했어? 뭐 이런 말 있죠 그리고 또 What's wrong with you? 그거는 또 다르게 해석하면 너 왜 그래? 뭐 이런 말도 되죠 그 사람이 뭔가 좀 이상한 평소랑 다른 행동을 했을 때 어쨌든 그냥 What's wrong? 하고 상대방한테 물어볼 때는 뭐가 잘못됐어? 즉 무슨 일이니?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내용에서 나오는데요 11 lines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숫자 11 모양을 생각하시면은 눈썹 오른쪽 왼쪽 눈썹 사이에 숫자 11 형태의 선이 그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숫자 11이 눈썹 사이에 있는 것처럼 즉 주름살을 거기에 있는 주름살을 가리키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t the risk of 하는 것은 of 뒤에 나오는 뭐뭇을 뭐뭇하는 행동을 나타냈을 때는 여기에 동사가 온 경우라면은 그러한 행동을 한 위험을 무릅쓰고 at the risk of 그냥 뭐 만약에 명사가 왔다 하면은 그냥 뭐뭇을 뭐뭇을 명사의 위험을 무릅쓰고 또는 뭐뭇을 희생하면서 그런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은 되겠습니다 at라는 전치사가 주는 느낌이 딱 어디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? 그 다음에 sound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뒤에 이제 형용사가 오겠죠 그래서 sound crazy 미친 것처럼 들린다 sound happy 행복하게 들린다 그렇게 아시면은 되겠고요 그 다음에 ignorant라는 단어는 무지한 무식한 그리고 때로는 관심이 전혀 없다 근데 이제 그냥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아는 어떤 지식이 없어서 배경 지식이 없어서 또는 상식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의미의 무지한 그리고 말 그대로 무식한 또는 배음이 없어서 모르는 무학의 뜻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것을 얘기를 해줘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것이 나한테 설명으로 다가와서 뭔가 이해를 했을 때 that explains 라고 얘기하면은 앞에서 한 언급한 내용 때문에 내가 깨닫게 되다 알게 되다 이해가 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부부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자가 지금 이제 여기 보니까 화장실 싱크대 같아요 그쵸? 그리고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얼굴 보면서 아주 괴로워합니다 남자가 그러죠 What's wrong? 무슨 일이야? 왜 그래? 하고 물어보니까 여자가 I'm developing 11th 그래서 develop 한다는 것은 개발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쵸? 그래서 여기서는 내 얼굴에 이제 얼굴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쵸?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 나고 있어 즉 내 얼굴에 11자 주름이 생기고 있어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뭐야? 뭐가 내 뭐야? 얼굴에 뭐가 난다는 소리야? 11th? 그래서 남자는 지금 보시다시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At the risk of sounding Ignorant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요? Sound 뭐뭐처럼 들리다 모처럼 무지하게 즉 내가 이 와이프가 내가 지금 내 얼굴에 11이 나고 있어 하니까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지금 아주 무식하게 들릴 위험에 처해 있네 하고 남편이 얘기합니다 What are 11's? 10일 들이라는 게 뭐야 도대체 How bad are they? 얼마나 나쁘길래 그렇지? 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자가 이제 그래요 남편을 보면서 Well Not as bad as 100 and 11's 100 and 11's에는 말 그대로 110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마에 만약에 그 모습이 있다면 지금은 미간 사이에 11이 이렇게 있었을 텐데 111이면 하나가 더 있는 거잖아요 그쵸? 그러니까 그거는 더 안 좋잖아요 그래서 Not as bad as 111 아 111이 생긴 것보단 만큼 나쁘지는 않아 But 하지만 But Worse than ones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ones 라는 거는 뭐 일이잖아요 말 그대로 일이 몇 개 있는 것보다는 더 나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희한하게 이렇게 그 11자 숫자 형태의 주름살 그런 게 생기면 그거는 물론 잔주름 하나하나 생긴 것도 뭐 그다지 좋은 건 아니지만 이 11자가 생긴 거는 딱 박혀가지고 정말 빠지지가 않잖아요 아주 굵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자가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또 그럽니다 흠 That explains a lot 흠 많은 것을 네가 지금 한 말 앞에서 이 여자가 한 말 그게 많은 설명을 하는구나 즉 흠 많이 이해됐어 흠 잘 알아 듣겠어 그 말인데 이 순간도 남편의 얼굴로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히 이해는 못하는 거죠 왜 여자가 했던 말 속에는 I'm developing 11s 나는 얼굴에 10일이라는 것이 생기고 있어 10일들이 생겨 그리고는 Not as bad as 111s 110일만큼 나쁘진 않아 하지만 일들보다는 나쁜 것 같아 그러니 이게 지금부터 대체 뭔 소리입니까 10일들 110일 그 다음에 11 하나하나들 그러니까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Ignore 아는 게 없으니까 뭘 얘기하는지 그래서 음 이해했어 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얼굴을 보면 전혀 그러지 않은 모습이 나옵니다 또 뭐 눈 옆에 잔주름 같은 거 있을 때는요 그 까마귀 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크로우스 핏 그런 눈가의 잔주름 그런 것도 미국 사람들은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름 같은 경우 아 뭐 어차피 생기는 거니까 뭐 할 수 없죠 그거는요 예 그 전체 내용 그 링크는 밑에 오시면 핵심 오늘 배웠던 단어들 영작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고 제 사이트에 가입하시면 등급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등급 올라가면 모든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링크 오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볼게요